오늘은 실면조 다리 다리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닭갈리판을 시즈니언 중이에요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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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즈니언 중이에요 손재되어있는거라 뭐 할건 없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이거 대게 돌아 으 으 으 또 한참 기다리겠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럼 이거 할 거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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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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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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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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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